국제특허받은 에어류 셰프는 스마트 공기층으로 열전도가 골고루 잘 되어 타지 않게 속까지 익혀듭니다. 물 없이도 안타니까! 스마트 공기층으로 우분 없이 베이킹까지! 과열되지 않으니까! 족, 카레, 습푸 등 저어주지 않아도 오케이! 해동 없이 바로 오케이! 스마트 공기층으로 우분 없이 벽에 부터는 해야 할 걸까요? 화면에 연장하고, 이제는 에어로시프와 함께 더 편하게 더 맛있게 요리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